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 제가 오늘은 집에서 비빔라면을 좀 했습니다. 비빔라면을 이렇게 오늘 이거 다 먹을거에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비비서 양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비비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고추하고 고추하고 비빔라면에 이렇게 비빔면 에다가 고추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추부터 좀 게시 좀 해야 되겠어요. 음 맛있다. 어떡해. 드세요. 맛있습니다. 아우 맵아. 고추보다 라면이 더 맵네. 고추보다 라면이 더 맵센다. 오오. 5 음 음 맵다 싹 다 맵어요 고추보던 고추가 또 맵다 고추보던 고추보던 맵다 고추보던 고추던 맵다 고추던 맵다 고추던 맵다 비빔람이거든 고추던 맵다 고추던 맵다 고추던 맵다 고추던 맵다 다른 반찬하고 무해야되는데 제가 고추를 너무 좋아해서 고추던 맵다 고추를 너무 좋아 blab 고추던 맵다 여러분들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